가수 바다는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등장했습니다. 독특한 레이스의 드레스가 단연 눈에 들어오는데요. 요염한 뒤태 포즈가 본인의 마음을 사로잡죠. 헌데 바다는 촬영 후 누군가를 발견한 듯 반갑게 뛰어가는데요. 바로 촬영 대기 중인 선배 김혜수에게로 찾아간 것입니다. 나영희에게도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평소 친한 언니인 김혜수 곁에 앉아 얘기를 나누는데요. 어디에 아닌데 우리의inc 상대가 언젠가 감사합니다.